지금 서멸치하는 부분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굉장히 재미난 부분은 혜준 씨의 북한, 장유진 씨, 장시호 씨로 공용한 혜준 씨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200억 원째 공용센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 문화, 융복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던 비밀사진 사건이 되어서 이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은색 씨와 장시호 씨의 그런 영화관계도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류재산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얘기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지금 이 정유라가 받은 폐가 거의 화수분인 것 같아요. 뭐 얘기가 끝나질 않네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정유라 씨는 고등학교 때 일까 하는데 일단은 학생인은 학교, 뭐 시험을 잘 봐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충성 문제가 있고 수면 위로 들어갔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난 2014년도에 정유라가 이전 아시아계에 참가했는데 그 일로 며칠을 결정했는데요. 이거 그냥 80일을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걸 다 취소하고 인정해줬고요. 그런데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 광주 아시아계에 참가했는데 이 학생이 며칠을 결정하면 그냥 단 32일밖에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잘 알아서 행사를 해주고 누구는 잘 부탁하고 있지? 아니요 몰라도 이번에 집회 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큰 양초를 가장 큰 양초를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교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학교 교장은 제한생망협회에 동의를 믿었는데 동의는 잘못했던 것 같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